눈치만 보며 평화를 지킨다는 건 시시하잖아? 기도라는 것의 개념을 이해할 순 없지만 행운의 신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제 이름은 스물다섯 번째로 자기의 반응을 난 혈악격 열렙전사 로그인 완료 일돌이밸 주의환자 짜잔! 스타일드 블루 띠쩍 말하자 난 바깥의 왕의 힘을 미약하게나마 저의 젠차가 되고싶으신가요? 마주친이 잊지 않나? 짜잔! 스타일드 블루 나의 유명한 스파라이크를 유리라구 엘렙전사 로그인 완료 난 바깥의 왕의 힘을 미약하게나마 기억받은 자 마주친이 잊지 않나? 나는 바깥의 왕의 힘을 미약하게나마 기억받은 자 마주친이 잊지 않나? 일돌이밸 주의환자 난 혈악격! 난 혈악격! 루시덕둘을 더 채굴만 백수가 해요! 난 바깥의 왕의 힘을 미약하게나마 이어가든 자! 아 그 유명한 스타라이트의 미리라고! 설립전사! 로그인 발견! 난 바깥의 왕의 힘을 미약하게나마 이어가든 자! 맞춘을 자든! 탈툭둘 루시덕둘을 더 채굴만 백수 가요! 미험을 등장이다! 됐 뭐! 난 바깥의 왕의 힘을 미약하게나마 이어가든 자! 아 그 유명한 스타라이트의 미리라고! 저의 체산가 되고 싶으신가요? 내가 그 유명한 스타라이트의 미리라고! 낫싸! 세놈들과 싸울 생각하니? 발사 두근두근하라! 난 바깥의 왕의 힘을 미약하게나마 이어가든 자! 맞춘을 자라! 짜잔! 스타라이트 블룩 등장! 나 또할게요! 루시덕둘을 더 채굴만 백수 가요! 낫싸! 세놈들과 싸울 생각하니? 발사 두근두근하라! 저의 체산가 딱히 뱀파이어 잡는 귀신, 들어봤어요? 어떻게 조용히 살아. 내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데. 이렇게 매력 없어서야 되겠어? 냄새나는 손 치워. 날 유혹하는 거야? 눈부신 아침 햇살은 언제나 날 설레게 하죠. 아메리카노와 함께 멋진 하루의 루틴을 시작해보세요. 자꾸 그러면 저 화냅니다. 공무집행 방해라구요! 응? 진심이에요? 어떻게 조용히 살아. 내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